1학기 공부를 시작한 작년 겨울 이후 중간고사 조직이 준비를 한 오늘까지 평일 저녁에 블루아카 모모톡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 시작을 이틀 앞둔 오늘 층간소음과 스산한 빗소리가 내방 창밖을 윌스미스 한다 폭풍전약 댓글에서 게임 실력을 비웃던 지금도 비웃는 이들에게 반박글을 달지 않았다 내 학교가 허접인지 내가 문외인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된 거 4등급 나오면 트위치에서 띠띠뽀 엔딩곡 틀고 춤춘다